오늘은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저기에요 산정상에 올라집어만 늘고 나면 비가 오고 자고 나서 정리할 때 비가 안오고 완벽한 우주 백패킹이야 기상청 살아납니다 흠 만족 기상청 야유의 때 비가 왔다는 사실 비가 와요 그래도 아닐 거야 하면 산에 올랐어 오르기 시작과 동시에 비가 오네 그렇죠 할머니 무릎에 이전에 비를 예보하던 시대에서 처음 당장 비를 가지고 날씨를 예측하는 세상이야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또 센 때 이지로 애매하게 예보를 할 거면 나라도 하겠다 기상청 일기예보 누구나 하겠다 기상청 일기예보 여기에서 물을 먹으면 안 돼요 정상에 올라갔을 때 맥주를 먹어야 됩니다 빨리 가서 집을 만들어야 돼요 아아 아 아 아 아 이쁘다 가야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시원한 빛소리 글래 우중 백배킹을 가자 산 정상에 올라 집을 만들고 나면 비가 오고 자고 나서 정리할 때 비가 안 오고 완벽한 우중 백배킹야 아...갑시다 마지막 저기만 저기만 오르면 정상입니다 시대에서 첨단 장비를 가지고 날씨를 예측하는 세상이야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도신 게이지로 깨내하게 예보를 할 거면 나라도 하겠다 기상청 일기예보 누구나 하겠다 기상청 일기예보 따봉 어어 잇속에 집을 만들어 가지고 온 식사를 해야 신은 음식과 즐거운 식사 시간 나의 수고는 이 순간을 위함이었어 그래 모든 걸 용서하자 나는 관대하다 잠깐! 이건 아니지! 밤에만 온다면 비는 포부 경고가 울리고 강풍 경고가 울려서 도망에서 걱정을 하고 나는 하산을 결정했으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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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요거를 깔고 에어매트를 깝니다 에어매트가 무거워서 좀 불편하긴 한데 포기할 수가 없죠 잘 때 확실하게 다릅니다 풀어놓고 기다리면은 공기가 어느정도 차거든요 어느정도 찼을 때 이불을 불어서 마무리합니다 아, 더운 것보다 옷을 말려야 돼서 선풍기 좀 틀지요 조명 열어놓으면은 공기가 들어가고 마무리는 이불을 불어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비가 와서 안에서 먹을 거를 예상해서 이렇게 케이블 가져왔죠 그리고 진짜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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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사는 데 지금 쌓인거에요 이거는 이불 잘 때 덮을 이불 가져왔어요 비가 내려와도 모든 게 다 엉망이지만 그래도 즐겁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족발 집에서 먹다 남은 소주 이거 백패킹한다고 맨 처음에 샀던 만 얼마짜리 거의 2만원짜리 소주컵이거든요 티파뇨 이럴때 한번 또 쓰니까 괜찮긴 하네요 짠 짠 오우우우우 빛이래 오우 고기고기 삼장에 마늘에다가 고추를 그리고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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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